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교직원 및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고려대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창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원에서 대외협력실장 일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도 부르죠. 언택트 시대의 마음 건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새 여러가지가 홍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만 못하지 전화 무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메시지도 무지 많아졌고 이메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아시겠지만 요새 언택트라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 받는다는 코로나 블루 얘기도 무지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짧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졸업했고 듀크대학교에서 석사 하나 더 하고요. 지금은 주로 우울증, 치매 그리고 울분 이런 연구들과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는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셔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되죠.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포스트파튼블루라 그래서 산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상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원래 블루라는 말이 영어사전에서 보면 약간의 우울감 또는 깝깝함, 약간의 예민함 이런 것들을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분 저하 형상이나 우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뭐 코로나 시대 굉장히 짧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집에 오면 일단 샤워부터 하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하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아이들도 학교에 안 갑니다. 뭐 아시겠지만 3, 40대 이상의 아빠들은 다 아실 텐데 직장에서 일하고 일 끝난 다음엔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 주로 누워 있는 것만 보지 서 있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일찍 가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서 있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부인들한테 우리 집 왜 이렇게 시끄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부사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부 싸움들을 많이 한대요. 택배도 무지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택배 배달량이 10% 이상,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택배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에도 이제 자주 찾아가야 되는데 요새는 전화만 하죠. 전화만 해야 되는데 또 시아버지들, 시어머니들은 알아서서 전화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가 않죠. 그걸로 인해서 약간 미묘한 심리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줘야 되는데 놀러 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함도 있죠. 주말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4명 내지 5명의 식구가 집에만 있는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 와중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건강 지침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역이라는 말 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요. 심리 방역, 마음 건강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얻는 이 불안감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안감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누군가를 혐오하게 돼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겠지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 때문이다. 또 누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혐오를 합니다. 누군가를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2월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이미 다 취소를 하셨을 텐데 12월 말쯤에 있는 모임들 아직 취소 안 하고 놔두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불확실한 것 자체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가격리가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또 다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럴 때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와 타인을 위한 예방활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계속 붙어 있는다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녀들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살, 5살짜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왜 집안에만 있고 나가지 못하는지 왜 학교에 못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자녀들한테 건강한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집에 가면 그냥 파운데이션 차림으로 쇼파에만 붙어서 한 손에는 에어컨디셔너, 한 손에는 TV에 리모컨만 붙들고 누워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고 있다가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기가 좋죠. 규칙적으로 일과를 지키고 책 읽는 시간에는 책 읽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앉아 있는 시간에는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핸드폰이나 게임 같은 게 요새 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 이것들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휴식 시간을 정하는 것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은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일종의 사회적인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아주 다양한 사회적인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었죠. 세월호, 메르스, 성수대교, 숭내문 방화사고, 도곡역 방화사고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었어요. 95년도에 삼풍사고가 있었죠. 그때는 제가 레지던트였는데 그 몇 년 후에 삼풍사고 생존자들에 대해서 정신과 증상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고대 안한병원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정신과 검사를 다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상당수가 사고가 난 지 3년째에게 접어드는데도 여기저기 아프고 깜짝깜짝 놀라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걸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트라우마는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도 그 이후에 쭉 추적조사를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건강하게 삽니다. 대개는 제빵사 또는 요리사 또는 간호사 또는 경찰관, 소방관 이런 거를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트라우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4대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흑사병, 패스트잖아요. 이 시대 때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요새 무슨 무슨 방역, 그럴 때 그 방역의 영어가 쿼란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쿼란틴이라는 말이 우리 공항 들어올 때도 방역 때, 검역 때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쿼란틴이라는 말은 원래 베네치아 방원으로 40일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였대요. 이게 흑사병이 한참 돌 때 중세 유럽의 크로아티아로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 패스트가 실려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아직 배를 대지 말고 한 40일을 그냥 세워놨댑니다.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죽을 사람은 죽고 질병이 없으면 살아남으니까 그 이후에 입항을 허용하는 데서 유래해서 쿼란틴이라는 말이 영어로 편입이 됐다고 해요. 이 시대는 주로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중에 대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대부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시칠리아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성홍열 걸렸다고 감옥 같은 데서 노래 부르면서 있다가 다시 넘어오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검역에서 방역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많이 입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는 다른 말이라고는 알고 계신데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 비정상적인 일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때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트라우마인 거죠. 스트레스는 매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너 어제 얘기한 그 서류 끝냈어? 라는 얘기 듣는 순간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심지어는 남편 출근하는 뒤통수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부인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일어나는 이유가 큰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왕창 주어지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는 세포에서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지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옆에 있는 편도체, 여긴 감정을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편도체까지 신경선무가 길어져서 기억에 감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기억에 아픈 추억이, 아픈 감정이 묻혀져서 기억이 되면 그게 바로 트라우마인 거죠. 왜 인문학적으로 기억에 좋은 기억, 따뜻한 감정이 묻어있으면 그거는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반대말로 기억에 아픈 감정이 묻어있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신경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자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고요. 저 멀리는 2차 대전이나 또는 베트남전 그 이후에도 그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망을 자꾸 하게 돼요. 내일 가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망연애 하기로 했는데 오늘 취소가 됐어요.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좀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복수심을 느끼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뭔가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울분과 분노감정 그리고 무기력감으로 쌓인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주요 증상으로 엮인 것들을 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엠비터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의 엠비터먼트 포스트트라우마틱 엠비터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독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독일에서 통일이 된 다음에 동독 출신의 노동자들이 서독 사람들이라고 같이 일하는데 월급이 3배가 올랐어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짜증이 나요. 왜? 서독 원래 사람들은 월급이 자기네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 짜증이 나는 건 동독에서 일할 때는 많이는 안 줬어도 아프고 일 못하도 월급을 줬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됐다고 나서 보니까 아파서 일 못하면 월급을 안 주네. 그리고 막 진단서 써내라 그러는데 진단서 없는 병 아픈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막 불도 지르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울분장애라는 거였고요. 우울증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믿을 수 없는 공공기관 사회적인 불균형 플러스 불공정함 거기다가 반복적으로 불신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 분노와 화가 쌓여서 울분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이게 표현이 되면 우울증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되면 사회를 향한 폭력 또는 묻지마 폭력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요. 우울증은 약을 쓰면 우울증 약을 쓰면 그나마 60-70%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울분이라는 거는 약으로 다 낳는 게 아니고요. 마치 마음에 돋닦는 것처럼 오랫동안 마음을 보듬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이 그 과정에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심리적으로는 투사를 하게 돼 있어요. 투사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남들한테 던진다라는 말인데 남탓을 하는 거죠. 마치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 대지진의 잘못은 조선인들한테 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흑사병 시기에 이 흑사병이 도는 이유는 마녀 때문이다. 그래서 마녀사냥을 했던 사람들처럼 이런 코로나라 이런 국면에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남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탓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화로 남아있게 됩니다. 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헐크처럼 변해요. 헐크는 어떻게 되죠? 눈동자 커지고 근육이 엄청나게 두꺼워지면서 입은 바짝바짝 말르고 목소리가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손발 근육에 피가 다 가고 장이나 방관 같은 데는 피가 잘 안 가죠. 이게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흥분했을 때 상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부교감신경 상태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두통, 요통, 소화장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울증, 불면증, 건망증도 많이 생기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니까 뇌에서는 이상이 없을까요? 우리의 뇌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맨 아래쪽에는 파충류의 뇌라고 해서 그냥 느끼는 뇌예요. 누가 와서 근드리면 움찔하고 배고프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이게 파충류의 뇌입니다. 인간들 중에도 딱 그 정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위에 보면 포유류의 뇌라고 해서 느끼는 뇌예요. 좋으면 좋고 내 새끼를 보면 토닥토닥하면서 유대감을 느끼는 뇌 유대감을 느끼는 뇌 이게 포유류의 뇌고요. 이게 변형계라든지 해마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뇌 말고 맨 끝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더 있어요. 이것은 이성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어떤 화와 또는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들을 좀 눌러주고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지만 안 하는 곳에서는 안 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죠.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인간의 뇌가 좀 성숙이 돼야 욕구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으면 이 인간의 뇌, 전두엽의 기능이 꺼진다고 얘기를 해요.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조절을 못하고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락실에 가서 30분은 오락을 하고 나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이 먹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려고 전두엽을 계속 강화하잖아요. 기도, 명상, 그리고 항우울제 이게 우리의 전두엽을 강화해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인도 항상 주말이면 요새는 주말에 잘 못 가지만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바오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인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남편 속상하게 해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전두엽이 강화돼야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잘 안 되면 물론 이게 성공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아주 화낼 때 화 잘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그게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인간관계 망가지고 사표내고 가정도 망가지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겨내고 삶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데 반면에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피터드러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돌뿌리가 그냥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돌뿌리가 더 큰 세상을 향해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외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신경탄력성 또는 심리적인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중에 중요한 것 자체가 타고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사회적인 자본이 중요화됩니다. 자본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돈이라고 의심하는 분도 있죠. 물론 인간관계에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자본은 믿을 만한 인간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상호성 인간관계의 상호성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만큼 이 조직한테 해준 것만큼 저 사람 또는 이 조직이 나한테도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거를 상호성 또는 레스프로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회적 자본인 거예요. 이게 넉넉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대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을 사람이 있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한 것만큼 나도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넉넉하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남성들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배우자랑 같이 살면 자살 사고가 현저히 적대요. 여자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답으로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과연 나이 먹어서 남자 배우자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자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잘 살을 내면 이 코로나 와중에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각종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 얘기로는 지금 당장 백신이 연말에 시작이 된다고 해도 이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인 제약이 많아진 게 다 좋아지려면 앞으로 거의 6개월 내지 1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최소한 백신이 바로 나와도 앞으로 1년은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시려면 마음을 넉넉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외국어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또는 친구랑 잘 지내고 걷는 거 잘하고 무엇보다 근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근력 유지가 잘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이 훨씬 더 잘 된대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상처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늘 상처를 받고 살고 있죠. 그런데 상처를 받고서 바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잔뜩 젖어있는 장작처럼 누가 태우려고 해도 잘 안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거리를 재편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1cm인지 또는 한 1m인지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이어도 1cm인 사람이 있고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 한 1m는 거리를 뛰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간관계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외상후 성장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시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상처 입었을 때 그거에 휘말려서 쓰러지지 않죠. 세 번째 특징은요. 자아강도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강도가 높다는 것은 근자감이 높다고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뤄내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며칠 밤은 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모르는 거지만 이거 찾아서 하면 할 수 있겠네. 그리고 해낸 것들에 대해서 이거 참 잘했다. 모자르는 거는 좀 보충하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놓고 나서도 늘 자존심 상해하고 못한 것 같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아강도가 낮은 사람들이죠. 네 번째 외상후 성장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세상이 원래 불합리화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늘 똑같지 않아. 세상은 출발점이 달라. 세상은 기울어져 있어. 근데요. 세상은 원래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늘 얘기하고 당신은 지금 불공정하는데 살고 있으니까 분노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요. 그거에 휩쓸려 살면 내 인생은 늘 불합리하고 내 인생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타인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외상에 더 잘 견뎌내더라. 그리고 더 잘 살아가더라.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한 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폭포 속으로 뛰어내리기 전에 여자 주인공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여러분들 다 살아남아 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운동과 영양 관리입니다. 몸 관리 집에만 있다고 운동 안 하지 마시고요. 몸 관리하시면서 먹는 거 관리 잘 하십시오. 저희 집 아들이 몸 관리하겠다고 탄산음료를 끊었다가 며칠 전에 다시 먹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잔소리를 하려고요. 집 안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겠죠. 영양 관리 중요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심리상담을 받거나 정신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등산, 어떤 사람은 수다 떨기, 어떤 사람은 영화 보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기, 자기 자신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한테 뭐가 가장 맞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갑질은 흘러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부인한테 신경질 내고 부인한테 신경질 내면 그 엄마는 아이들한테 신경질 내고 큰애는 둘째한테 신경질 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라는 얘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도와줄 때를 기다리지만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식구들도 좋다고 해요. 지금 누구나 다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나부터 배려해달라 그러면 식구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야 식구들도 좋다고 한다라는 말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오늘 한 20분 조금 넘어가는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도 어둑어둑하고 날도 갑자기 추워져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요. 조만간 날 좀 따뜻해지고 맑아지면 다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좋은 말씀 나누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